애플페이 돌풍의 카드 후방 산업인 벤사와 PG사, 유통사까지 선점을 위한 경쟁에 다섰습니다.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국정보통신, 한국사이버 결제 등 국내 주요 벤사들은 애플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한 보급형 애플페이 단말기 개발에 다섰습니다. NHN KCP와 토스페이먼스, KG 이니시스 등 주요 PG사들도 온라인에서 애플페이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점 추가 확대에 나섰습니다. 유통업계 역시 애플페이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. 현재 롯데와 현대백화점, 홈플러스와 편의점 4사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백다방과 메가커피, 이디아커피,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등 커피 전문점과 파리바게트와 베스켈라메스 등 SPC그룹 계열사도 도입에 나섰습니다.